오늘 다룰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과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어떤 예수님의 사건들을 살펴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과 호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한 사람에게도 이름과 호칭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이름이 두 개입니다 사실 전광진이라는 이름이 있고 사실 전익상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예전에 전광진은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저희 가정이 안 믿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가 점도 치시고 그런 걸 좀 보시던 분이세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이름 가지고 장면가 갔습니다 장면가한테 갔더니 전광의 이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장면가께서 지어준 게 전익상이라는 게 되게 특이한 이름이죠 제가 그 이후로 전익상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광진이라는 이름을 제가 종종 들어봤는데 그 이름은 되게 흥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전광진이라는 이름을 불렸고 집에서는 다 익상이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살고 두 가지 이름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여러 가지 저한테 붙는 별명도 있고 여러 가지 저를 호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걸 쭉 제가 생각해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은 예수님도 예수님이 이제 어린 시절과 공세기까지 굉장한 많은 이름과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호칭이 전체 몇 개나 될까요? 몇 개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개 정도 될까요? 학자들이 한 수백 개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수백 개면 일단 최소한 100개는 넘죠 구약에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호칭도 되게 많고 특히 보금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름과 호칭이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름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우리가 이름과 호칭을 가지고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백 개를 다 못 살펴보고 시간 되는 대로 살펴보면 이제 몇 가지 쭉 하다 보면 이렇게 모아지는 이름마다 그 각각이 의미하는 강조점이 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좀 몇 개 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고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다 보면 또 이후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성경에서 볼 때 그리고 좀 묵상하다 보면 또 그 이름과 호칭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루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보금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금서를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 나오는데 가장 보금서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보금서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요 보금서의 주제입니다 보금서가 총 네 개입니다 그렇죠? 보금서가 네 개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보금서로 예수님을 설명하기에는 뭔가 아쉬운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가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경으로 채택지 않은 나름 보금서도 있습니다 그 보금서는 성경으로 정경으로 택책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정경 아닌 수많은 보금서가 있었거든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려는 많은 보금서가 많이 등장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중에 네 가지가 우리가 정경으로 뽑혔지만 그만큼 예수님을 설명하려는 많은 관점과 각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 보금서의 네 가지 관점을 좀 봐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많이 본 표입니다 이건 뭐냐면 보금서의 주제를 잡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묘사하는 거죠 마태보금은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 마가보금은 고난받는 종 누가보금은 참되신 인간 요한보금 참되신 하나님 그래서 보통 보금서를 쓸 때 저자가 어떤 상황이 있고 또 수신자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에 따라서 보금서의 주제가 약간 변화도 있고 또 스토리의 약간 차이점도 있고 강조점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태보금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대상으로 썼고 마가보금은 로마 교회 누가보금은 이바인 그리스도인 요한보금은 여러 학자마다 좀 견해는 있지만 주로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향해 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대상자를 가지고 썼다는 것을 좀 머리에 두시고 이따가 예수님 이름 들어가면 이 내용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이거를 우리가 머리에 좀 그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금서의 기록 시기인데요 우리는 보통 마가보금이 첫 번째로 기록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태 누가는 정확히 순서는 학자마다 좀 견해가 있지만 그 다음 어쨌든 마태 누가가 기록됐고 맨 마지막에 요한보금이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살펴볼 게 이겁니다 마가보금이 첫 번째 기록됐는데 마태보금은 마가보금의 90에서 95%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보금은 마가보금의 55에서 60%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학자마다 이 퍼센트는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이게 좀 가장 높게 많이 퍼센트가 좀 높은 쪽에 학자를 제가 넣어놨는데 그만큼 뭡니까? 마가보금의 대부분 내용은 마태랑 누가보금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고 마태보금과 누가보금은 마가보금에 없는 내용들을 더 많이 기록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마가보금에서 설명하지 않은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저자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마가마태가 누가가 공간보금이고 요한보금은 이 세보금서를 쓰고 나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앞에 것과는 전혀 좀 다른 각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내용들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약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죠 마태보금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등장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썼냐면 구약의 성취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보금 1장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만우에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보금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5장 2절이고 마태보금 2장 15절은 애교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호세야 11장 1절이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어린 시절 기록할 때 다 구약에 예언된 것이 성시되었다는 관점으로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보금은 어린 시절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왜 없을까요? 마태보금은 마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마태보금의 전체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보금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제자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을 잉태해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제자들이 본받을 어떤 교훈이 안 돼요 어떻게 여러분 그걸 교훈을 삼겠습니까? 우리가 마리아처럼 본받아서 성령을 잉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자도적인 관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가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보금은 어린 시절에 내용이 없고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 보금은 어린 시절에 등장하는데 누가 보금도 마태보금과 똑같이 구약의 성취적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강조하는 게 뭐냐면 누가 보금은 예루살렘과 성정 중심의 관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이걸 앞서서 누가 보금은 전체 스토리 가운데 누가 보금의 핵심이 뭐냐면 누가 보금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는 그 여정이 보금소 중에 가장 깁니다 그 중에서 그 보금소에 떠난 예루살렘을 떠난 여정 가운데 반 정도는 다른 보금소에 없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을 향한 포커스가 좀 있는데 누가 보금의 시작도 마찬가지죠 누가 보금은 세례회장에 대한 기록이 많거든요 근데 세례회장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일장을 보시면 세례회장의 아버지 사가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례회한도 성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누가 2장 가게 되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뭐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쵸? 43절 보시면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6절 보세요 사우루에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서 만나죠 성전에 뭐하고 있었냐면 성산들과 같이 뭐예요?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뭐하냐면 성전에서 있었던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쭉 진행되다가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길게 묘사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누가 보면 마지막에 뭐냐면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내가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그 성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 마지막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마칩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일장 넘어가면 여러분 제자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죠 기도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흩어져서 보금을 들고 흩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금 사도행전을 한 저자가 썼으니까 많은 학자들이 성전의 관점으로 누가 보금과 사도행전을 푸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 보금이 성전 중심의 관점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한보금은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마가보랑 똑같습니다 그럼 왜 요한보금을 안 썼을까요? 제가 마가보로 힌트를 줬으니까 요한보금이 어떻게 대충 기록했느냐 한번 생각하면 되겠죠 요한보금은 주로 뭐냐면 여러분 제일 요한보금 생각나면 뭐죠? 예수님의 자기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이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계시하는 내용이 요한보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전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또 예수님의 공생의 전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계시하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없기 때문에 주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요한보금은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요한보금은 바로 그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내 보금서가 각자 뭡니까?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어린 시절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죠 그건 다 저자가 어떤 의도를 기록했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표현 기법입니다 제가 앞에서 표를 통해서 마태보금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고 누가 보금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다고 했죠 그래서 마갑태보금은 구약 인용구가 많고 누가 보금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둘 다 비슷한 구절인데 마태보금과 누가 보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마태보금은 뭡니까?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누가 보금을 보시면 그냥 가난한 자입니다 그쵸? 그럼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보금은 천국이라고 말하고 누가 보금은 하나님의 나라고 말합니다 누가 보금은 왜 그냥 가난한 자냐면 누가 보금을 쓰게 될 때 그 당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고려하며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쓴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금은 그냥 가난한 자로 표현한 거고 마태보금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표현합니다 마태보금은 유대인을 대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누가 보금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주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쓰는 용어나 표현이 달라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침입니다 성계부 예수님이 많이 가르치시거든요 그 중에서 마태보금이 가르침이 좀 많죠 그래서 보통 가르침이 들어가 있는 게 5, 6, 7장 산상순 그 다음에 10장의 선교, 13장의 천국비우 그 다음에 18장의 교회, 24, 25장이 종말론 다섯 가지 큰 묶임의 가르침이 있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어떤 사건들이 등장해 교대로 등장합니다 마가보금도 가르침이 있긴 한데 짧습니다 마태보금은 가르침을 길게 설명하죠 그러면 마태보금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탁월한 스승이라는 거죠 이거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태보금 7장은 뭐냐면 산상순을 한 다음에 그 무리들의 반응인데 여기 잘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뭡니까? 그의 가르침에 놀라죠 그러면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석의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른 가르치는 사람과 다르다 다른 존재다 하는 거죠 다른 차원이다 하는 거죠 탁월한 스승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응도 그렇습니다 반응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온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다 내인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사건의 마지막을 묘사하는 구절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쏘이다 하더라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절하죠 경배하죠 경배하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놓고 마가복음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지 쓰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두나여졌으므로라 내용이 좀 다르죠 제자들이 뭐예요? 경배하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두나여졌다고 말합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이 제자에 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탁월한 스승학이겠죠 탁월한 스승이고 제자들 비록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뭡니까? 이해한 걸로 보통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전반적으로 뭐냐면 이해하지 못한 걸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마태의 관점과 마가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럼 마가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이해 깨닫지 못하는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반면 교사를 삼아서 너희들도 그럴 수 있으니까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너희 삶을 돌아보라는 쪽에 훨씬 더 포커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한 포커스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의 강조가 많습니다 같은 관점이지만 마태복음이 주는 메시지와 마가복음이 주는 메시지가 좀 다르죠 하지만 각각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게 뭐냐면 창세계를 보시면 야곱과 요셉을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야곱은 주로 어떻습니까? 많이 넘어지죠 약한 점을 많이 묘사합니다 요셉도 약한 점이 묘사되긴 하지만 요셉은 거의 뭐예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을 묘사합니다 둘 다 메시지가 있죠 요셉은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주고 야곱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각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다르지만 관점에 차이가 있죠 똑같은 만점에서 똑같은 제자들이지만 제자들 향한 저자의 관점이 약간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라고 해서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조하는 메시지는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사렛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럼 나사렛이 뭐냐 갈릴리 지방의 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 훨씬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년 시절과 공생의 전까지 예수님이 생활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감 6장 1절 3절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감 6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고향에 갔는데 고향이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거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 보시면 그 사람들이 뭐로 이해합니까 예수님이 목수로 이해하고 있죠 목수로 이해했다는 건 뭐냐면 그 전까지 많은 사람 예수님을 그것에 목수로 했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나사렛 사람에 대한 평가가 뭐냐 나다느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리빌에 대해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나사렛에서는 별 볼일 없는 동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을 나사렛으로 발음도 안 했어요 그럼 나사렛으로 발음을 안 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그 지역으로 그대로 발음을 안 했다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을 별로 하찮게 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다느일이 표현은 뭐냐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나사렛 지역에 대해서 대학에 가서 하숙을 좀 했습니다 하숙을 하면 하숙생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모여서 같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전국에 다 모여있잖아요 부산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그때 진주에서도 오고 여수 순천 저는 대전이거든요 쭉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서로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들었는데 대구인지 부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대전에서 왔다니까 촌에서 왔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열이 받는 거예요 대구나 대전이나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촌에서 왔다고 그러니 갑자기 그래서 한참 그거 가지고 그 뉘앙스가 뭐예요 촌에서 왔다는 건 뭐예요 별본일운동에서 왔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 당시 대구나 대전이나 그래서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나사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메시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지역에 오셨습니까 지금 그 좋은 도시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큰 도시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지역 중에서 아주 별보를 없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신분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잣집에 태어났습니까 중산층에서 태어났습니까 가난집에 태어났습니까 가난집에 태어났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가난집에서 태어났던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알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제사를 지낼 때 보통 양으로 드리는데 요새간 말은 뭘로 드리죠 비둘기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한 제사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별보이 없는 동네에 가난한 집에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사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다지심인데 인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인간 세계에서도 아주 가난하고 아주 낮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저기 나살에 쓰는 경멸과 무시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보면 사장의 사장을 보시면 또 이럴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으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나세사 사람들도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야살에 예수님이 등장했으면 여러분 개천이 욕난 거잖아요 그 동네에서 예수님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훌륭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럼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축하할 줄만은 일인데 그 멸시받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조차도 서로 무시하고 경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셨고 그 고향에 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셨죠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기 20장 8절인데 이건 뭐냐면 바울이 설교하면서 자기 회심 장면을 얘기하는 내용인데 여기 잘 보시면 회심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시면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생기간 동안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졌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불려질 만한 분이 아니짐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았을 때는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불릴 만한 존재도 아니고 그렇게 불릴 만한 위치도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을 때 자기 자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록 비천한 지옥과 가난자의 사리에 왔던지 간에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영광의 주문에 계시던 간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낮은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인생이 좀 잘 풀리거나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 거죠? 낮은 자의 자리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제자도죠 메시지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죠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을 삶을 보면 철저히 사도 바울은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서 보금사역을 하게 됩니다 만났던 예수님의 메시지 나는 나살은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똑같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기 전에 선지자 세례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 갖는 위치와 영향력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이해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여러 명 있었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있다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마태국 14장 5절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 하되 그래서 죽이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내신 사람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일으키기 때문에 왕도 함부로 선지자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주에 가면 예수님도 똑같이 선지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마태복 21장 45절 3절인데 대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똑같은 관점에서 예수를 함부로 잡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선지자 세례원과 예수님과는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메시지가 같아요 일단 메시지 세례원의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서 시작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곧바로 등장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가 일단 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원과 같은 선지자로 봤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마감 6장 1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르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르왕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으로 이식했다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요 세례요한이 죽기 전까지 세례요한의 영향이 굉장히 막강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로 막강했냐면 여러분 사실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비교해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세례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죠 가르침에는 어떤 기적이 있어서 세례요한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당시 세례요한이 죽기 전까지는 세례요한이 예수님과 더 영향이 막강했습니다 세례요한이 더 영향이 막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세례요한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묘사하는 사람보다는 대부분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보는 거고 세례요한과 같은 선지자라고 정도만 봤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언제부터 강해졌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서야 예수님이 선지자 정도 레벨이 아니고 진정한 하얀 아들라는 것은 대부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공세기간에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봉의 심장 13절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빌리뽀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죠 이게 이제 보금세의 터닝포인트 지점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냐 했는데 대부분 대답이 뭡니까 더러는 세례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아요 어떤인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 이미 터닝포인트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지점이거든요 대부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죠 선지자 중에 좀 세례요한 예레미아 예레미아 선지자 하나니까 대부분 말은 다르지만 인물은 다르지만 대부분 다 뭐요 선지자 레벨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을까 선지자 뭐길래 그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징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제입니다 이건 이제 주로 구약적 배경이거든요 신명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면서 선지자한테 해야 될 인물을 맡깁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면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선지자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의 말씀을 대신 무리에게 전하는 사람이죠 19절 보시면 누구들이 내 이름으로 전한 내 말을 듣지 않냐 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그 말씀의 대부분 내용은 뭐냐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어서 언약의 약속대로 순정하게 되면 축복을 받고 순정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죠 그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선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런 거죠 호세와 13장 7절 8절 만약에 언약에 대해서 불순정하게 되면 그러므로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룬군 같이 그들을 만나 그 염통컷불을 짓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찌리리라 이게 뭐냐면 지금 사자랑 표범을 비유하면서 뭐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찢고 삼킨다 이게 뭐냐면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죠 그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선지자로 인식했습니다 마태범을 보게 되면 여기 보세요 57절 예수를 배척한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 이라 이거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선지자라고 인식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로 끝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지자 그 이상으로도 인식합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복 8장 52, 58절 예수님이 유대인과 논쟁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걸고 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보다 크냐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걸고 넘어지는 거죠 네가 선지자보다 더 큰 존재냐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56절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직 네가 50세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냐 그러니까 58절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단순히 이건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 전에 내가 있었어 라는 차원이 아니고 그것도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맡고 있어요 나는 선지자와 같은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러면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러 오신 것은 아니다 어떤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약간의 뉘앙스가 좀 있죠 대표적인 말씀이 이런 겁니다 누가 2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양옆에 죄를 범한 사람 두 사람이 같이 못 박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34절을 잘 보세요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미니이다 하시니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법을 세 선지자로 말하면 이들은 뭡니까? 언약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정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하자 어떻게 말합니까? 용서를 갑자기 베풀어 버립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본문이 많이 있죠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들어치라 그리고 그 뭐예요? 용서해 주죠 용서를 선포합니다 이건 뭐냐면 보통 선지자 입장에 보다는 선지자 그 이상의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지만 선지자 그 이상의 삶 그래서 무한한 용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금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겸손이죠 빌리포스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이 죽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의 그넬에 좀 가려졌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스승도 아니고 대부분 동시대 사람이고 나이차도 크게 많이 나진 않죠 근데 사실 예수님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영향력이 굉장히 막고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원래 예수부터 뛰어났다면 인정하겠지만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예요?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걸어갔죠 그게 역할이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와 같은 예리함도 있었죠 때로는 잘못에 대해서 호되게 책망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선지자를 뛰어넘는 하나님 용서가 있죠 또 예수님은 비록 자기보다 자기를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더 유명했지만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뭡니까? 질투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갔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적용해봐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 지난 주일 이찬석 목사님 메시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그런 모습이 강한 건지 아니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와 극율이 더 많은 사람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뭡니까? 우리가 분명 우리 주변에 우리가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가 그런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성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 개만 더 하고 좀 쉬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입니다 예수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어로는 예수고 히브리언은 여우수하고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 보게 되면 여우수라는 이름이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의 후계자 여우수하죠 그래서 모세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한 지도자를 가는데 모세가 이제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성취하는 자로 여우수화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여우수화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우수화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물입니다 근데 여우수화가 가난한 땅을 다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완전한 정복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우수화도 궁극적으로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불완전한 완성을 보여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존재로서 여우수화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대지장이 여우수화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스가리아에 나옵니다 스가리아 스가리아서를 보게 되면 그 배경이 뭡니까? 바벨론포를 복귀해 스루파벨이 총독을 했을 때 당시 대지장인데 여기에 좀 말씀이 있습니다 약간 본문이 좀 어렵긴 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리아 6장을 가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구절을 보시면 요호의 말씀이 내게 이만 이럴 때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쭉 인물이 등장하죠 11절 연결해서 음과 금을 받아 이거 뭐냐면 바벨론포를 복귀해 그들로부터 음금을 받아서 11절 보시면 멸류관을 만들어서 여우사도학의 아들 대장 여우수화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 다음 12절을 보시면 하반지를 보시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달 나서 여우와의 전을 건축하여 이 싹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루파벨입니다 스루파벨은 스루파벨이라는 의미가 싹이라는 의미거든요 바벨의 싹 바벨의 가지라는 의미가 스루파벨 그러니까 이 인물이 지금 스루파벨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절에 여우수화의 얘기가 나오고 12절에 스루파벨이 나오죠 13절 보세요 그가 여우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지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이 둘 사이에 누구 말 아닙니까 여우수화와 스루파벨이죠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궁극적으로 여우수화와 스루파벨이 성전 건축을 주도해서 완성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했는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시 파괴되죠 파괴됩니다 완벽한 성전 건축의 완성이 아니고 왜 또 무너지기 때문에 어쨌든 또 다른 완벽한 성전 건축에 대한 완성을 바라보게 하면서 끝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학으로 넘어와서 에베소 2장 가게 되면 에베소는 교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제자의 토 위에 새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 모통이도로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뭡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예전에는 성전을 걷는데 그때마다 자꾸 부서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부서지지 않는 더 이상 부서지지 않는 완전한 성전 대신 예수 글씨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뭡니까 앞에 요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요호수아나 대사양 요호수아나 다 뭡니까 궁극적으로 죄로부터의 완전한 승리 그렇죠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성전을 가리키는 예수 글씨를 보여주고 있는 두 인물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묵상 예수라는 이름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진 않죠 다른 예수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를 기록한 역사체를 보게 되면 예수라는 이름을 간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만 그 이름을 가진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흔하게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다면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 이름이 흔했습니다 이름이 좋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지역에 가난한 가정에 아주 흔한 이름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 자체가 뭡니까 굉장한 지리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이 이름대로 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사셨고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고 예수를 바라봤을 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본 사람도 있고 선지자 정도의 한 사람으로 봤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인가 최고의 기쁨이 있고 차선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최고의 기쁨이 있고 차선적인 기쁨이 있죠 최고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가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이 간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의류도 받고 힘도 얻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인가 아니면 예수님도 여러 가지 기쁨 중에 하나인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때로는 예수님을 그냥 평범함 속에 묻어둘 수도 있고요 우린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죠 아주 흔한 이름 속에 가진 보배 그래서 그 보배를 아는 사람만이 그 속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경험한 세계 속에서 가장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묻는 거죠 이것이 예수가 예수의 이름 속에 담겨진 메시지입니다 인만외려미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성경에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은 인만외리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 표현은 여기에 나오는데 구약에서 포인트가 안 먹네요 아까 우리 했던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대한 인용구조가 이사야 7장 14절인데 여기서 한 번 또 쓰이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8장 6절 8절인데 여긴 약간 배경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신로와 물을 버리고 신로와 물이라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의 수원지가 있습니다 기온샘이 있는데 기온샘에서 쭉 흘러가는 그 수로를 신로와 물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백성이 신로와 물을 버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버렸다는 거죠 르신과 르마일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이 배경이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와 대항할 때 유다한테 쉽게 말하면 나한테 붙으라는 거죠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에 대항하자고 얘기했는데 사실 유다가 아수르에 붙습니다 아수르 그래서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의란 그 하수 곧 아수르의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수르의 침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쭉 얘기하는데 8절을 보시면 유다이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입만 왜 이리여 그가 펴난 날개가 내 땅에서 가득하자 뭐냐면 궁극적으로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한 것 자체는 실패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수르의 결국 침공을 받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인매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뭐예요? 함께해서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인마늘이죠 인마늘 그래서 인마늘이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데 인마늘의 의미는 많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일표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는 그냥 그중에 한 구절만 지금 가져왔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구약에만 봐도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 그래서 마태복음은 인마늘의 샌드위치 구조로 대부분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압명령이죠 내가 너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은 인마늘을 시작해서 인마늘을 끝나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을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마태복음은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마늘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함께 있다는 건 뭐냐면 그냥 옆에 있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와주겠다는 거거든요 이끌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요구하죠 그래서 인마늘의 은혜가 있어야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견디고 하나님의 길을 가죠 인마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어느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들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영원히 인마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이 쉽게 정의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 율법주의는 내가 했다는 거고요 내가 했다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주의의 차이점이 뭐냐면 복음은 우리 아무것도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내가 열심히 해서 뭐예요? 내 의가 드러나는 게 율법주의고요 복음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열심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게 복음입니다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한 만큼의 결과를 거두면 일반 은총적인 은혜죠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하면 그 정도의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런데 복음이란 건 뭐예요? 하늘을 살았을 때 오늘 하루는 나의 열심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의 삶이죠 그게 인마늘의 삶이죠 인마늘은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이끌어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인마늘의 은혜죠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영호의 나와 함께 하신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히브로는 메시아고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못했네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에서 보면 왕과 선지자, 제사, 족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뭐냐 그걸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내용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너는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설명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요한이 묘사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데 내가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어서 그냥 기름 부음만 하려고 그 사람을 세우진 않죠 세우면 당이 보내겠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을 받음을 통해서 이 땅에 내가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린 게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준비하는 자가 헷갈렸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건데 세례 요한도 약간 헷갈렸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인색해 나중에 보면 당시 진정한 메시아냐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았는가 봤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유명한 마태국 16장 15절 16절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문 베드가 대략되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신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나오죠 인식하고 있었죠 메시아로 그럼 이 시점은 여러분 터닝포인트 하는 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창기에도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초창기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문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뭐로 봤습니까? 메시아로 봤죠 예수님은 제자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메시아로는 봤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혼동을 했습니다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는 약간 왜곡됨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메시아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시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해방을 가져줄 그런 메시아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많이 보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시대에서는 대부분 이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해방을 다 생각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었을 그 당시에는 반노마적 생각이 팽창했을 때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반노마적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 예수님이 있었을 당시에는 비록 로마에 대한 좋지 않은 감방이 있었지만 굉장히 극도로 분노하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해방이죠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이것을 향해서 막 꿈꾸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오히려 한참 뒤에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명확한 게 없는 거예요 명확한 게 그걸 뭘 보면 알습니까? 제자들도 보면 알죠 제자들도 다 제대로 메시아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얘기하니까 제자들 대부분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반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올바른 메시아의 시각을 가졌죠 그러면 묵상을 하나 볼까요? 나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가 왜 그런가 유대인들처럼 또 제자들처럼 지금도 저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메시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요즘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공무전에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시 예수님을 향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가를 한번 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의 기름을 받았죠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부선자 성령님께서 3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가실 것을 결정하셨고 이 땅에 오실 것을 결정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보내는 과정까지 성령의 기름을 받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누구를 보냅니까? 제자들을 보내죠 제자들을 우리를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낸다고 할 때는 뭐예요? 당연히 제자들한테는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죠 성령의 인침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제자들과 무리가 구분지입니다 제자들과 무리가 약간 구분지입니다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그리스인이 다 제자입니다 그리스인이 다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스인이면 다 제자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 뭐예요? 제자죠 제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존재죠 그렇죠? 그 반면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인천수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를 세운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인식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고 하는 분명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제가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나 직장생활을 한 적이 있거든요 3년 반 정도 직장생활을 한 적이나 그 후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을 때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이 명확한 정체성이 흔들리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는 그러면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뚜렷한 자기의 명확한 자기 인식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게 있냐는 거죠 나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이 캠퍼스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명확한 그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미션한 체제의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님은 선교적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잖아요 이 땅에 그래서 미션한 체제의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교적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니까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미션한 체제의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다는 거죠 그게 보통 미션한 체제의 성경적 구원으로 많이 잡는 거거든요 3위의 일체에서 선교적 하나님 선교적 교회의 미션한 체제의 개념을 갖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세우셨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기름을 받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과 똑같은 개념이죠 이 개념에서 미션한 체제의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주로 그리스도다라는 이름이랑 같이 붙습니다 아까도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표현이 둘이 같이 붙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은 의미사관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만 약간 강조점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시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성욕실에 대한 인식 유대인이 예수님을 되게 싫어했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때문에 싫어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몸을 입고 온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생각이 열려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모세호경에 대해서 박식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보시면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을 접대합니다 그죠? 창세기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 청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오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인간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을 창세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각이 열려 있었어요 모세호경에 박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말했을 때 유대인이 싫어했잖아요 싫었던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됐냐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화가 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이 싫어했을까요? 왜 싫어했을까요? 가장 핵심의 본질은 뭐냐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상당한 존경과 인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상당한 권력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자기를 향한 존경과 명예와 종교적 특권을 어떻게 돼요?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한 거죠 일종의 뭐예요? 종교적 질투심이죠 종교적 질투심 그래서 이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마태복음에도 많이 쓰이고 마감에도 많이 쓰이는데 오늘은 마가복음의 관점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이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복음의 시작이야 여기 보시면 여기도 글수가 나오죠 같이 덧붙여 나오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장면인데 여기 보시면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인데 성부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쓰는지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굉장히 어떤 표현이에요? 친밀하고 그렇죠? 성부 하나님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의 공식적인 공생의 시작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을 사역하면서 성부 하나님 예수님과 특별하게 친밀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그 다음부터 마가복음의 이 스토리가 쭉 진행되는데 여러분 앞에서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뭐였죠? 뭐였어요? 고난받는 종이었죠 그럼 약간 내용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과의 성부 하나님의 친밀함을 묘사하는데 갑자기 전체 주제는 고난받는 종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존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강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성부 하나님이 아들에 대한 친밀함을 표시하고 축하하고 이러는데 이 다음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사건으로 발언합니다 시험당하죠 이 다음부터 예수님이 갑자기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마가복음이 쭉 진행됩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인 백부장인 고백인데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마지막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인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방인이 고백했다는 게 좀 특징이 있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뭘 봤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봤죠 그쵸? 십자가의 죽으심을 봤죠 그런데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는가? 이게 사실 퀘스천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 이방인의 관점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의 관점을 통해서 뭘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뭐예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 백부장이 뭐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막아보면 아무래도 그럼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을까요? 그 메시지는 딱 하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리를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초청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특권을 내려놓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일종의 자리 바꾼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됨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그 지유를 회복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마다들 개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겨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마다들은 약간 좀 개념이 다르죠 마다들은 무슨 개념입니까? 장자 개념이거든요 구약에서 장자 개념은 어때요? 보통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인데 여러분 창세기만 보더라도 반드시 첫째 아들이 장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삭과 에스마일도 그렇고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고 르벤도 결국 장락에서 박탈되어가면서 유다가 되죠 그래서 반드시 첫째 아들이 마다들이 장자가 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첫째 아들이 이제 마다다들이죠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마리아와 요셉의 첫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렇죠? 너무 어려운 질문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결혼 전에 성령이 잉태됐죠 근데 다만 요셉이 요셉의 생태적으로 태어난 첫째 아들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 중에서도 예수님은 사실은 어떤 채원에서는 첫째 아들입니다 장제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마다들이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 그 이후에 태어난 동생들은 결국은 거기에는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이니까 어쨌든 나이는 다 어리죠 어쨌든 예수님도 그 가족 중에서 뭐예요? 장제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쓰는 개념이 뭐냐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포기했다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 회복시키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맏아들이 된 거죠 첫 번째 부활의 모습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질지에 대한 대표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첫 번째 아들이 된 거고 그 이후에 둘째 셋째 아들이 계속 생기겠죠 그래서 이 맏아들이 개념이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그리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 개념을 가지고 맏아들 개념이 온 겁니다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은 특권이죠 하나님과의 성반응의 특별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특권을 말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책임은 뭐예요? 하나님 혼자 특권을 누리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특권을 많은 사람들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도록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삶을 사신 거죠 그럼 똑같은 의미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그걸 누리고 있는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누렸던 그런 친밀감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걸 누리고 있는가?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또 하나는 뭐예요? 그 특권과 더불어 뭡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또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얻도록 나는 그런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거를 이 이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가질 수 있는 묵상의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친구입니다 친구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 첫 번째가 구약의 예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가 있는데 이걸 좀 볼까요? 추레구 3.3장 11절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우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서 어떻게 친구처럼 친밀감을 가지고 가까이 하셨다 그 얘기를 구약에서도 지금 쓰고 있죠 사실 여러분 구약 배경은 뭐예요? 구약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였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특별한 그런 친구와 같은 친밀감을 누렸다는 것을 지금 성에 기록하고 있죠 보금서에도 나오죠 보금서에도 요한보금 15장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하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도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거든요 종이란 표현 자체는 하나님이 특별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선지자 같은 사람이 종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일반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 이건 뭐냐면 훨씬 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친밀한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친구란 표현을 쓰시면서 어떤 얘기를 좀 하냐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우리의 사전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리세인과 사두기는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기본적인 지식이 있겠지만 바리세파와 사두계파가 있는데 계층은 바리세파는 주로 평민입니다 사두계파는 제사장이랑 규칙 계층이고 주 활동 무대는 바리세파는 회당 중심이고 사두계파는 성전 중심입니다 바리세파의 목적은 뭐냐면 율법을 일상에 적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두계파는 뭐예요? 제사 중심의 거룩을 강조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의 바리세인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세인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존경했죠 그렇죠?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 바리세인을 어떻게 인식했어요? 일반적으로 예수님 바리세인을 싫어하셨다고 보죠 그렇죠? 화도 내시고 본받지 말라고 그러시고 예수님이 바리세인들의 전통들을 많이 무시하는 그런 표현과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리세인들도 예수님을 되게 싫어했죠 그래서 죽이려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세인을 무조건 실험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누가 보면 7장 36절, 39절인데 3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세인이 바리세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세인이 바리세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여러분 보시면 누가 누구를 청했습니까? 바리세인이 예수께 식사를 청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식사를 청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밥 먹자 가지 않습니다 밥 먹자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을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한테나 가서 길 가는 사람한테 밥 먹자 가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밥 먹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뭔가 의미가 있거나 관계 있는 사람한테 밥 먹자 가지 아무나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밥 먹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것보다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식사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누군가를 초청해서 밥 먹는 것은 뭐냐면 종교적 의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한테나 식사를 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할 때 바리세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왜 그래요? 죄인들과 식사하는 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 옆에서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리세인들이 싫어한 겁니다 그들의 전통적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그 당시 가졌던 바리세인 생각했던 전통에 대한 관점을 다 깨시죠 그래서 지금 죄인들과도 식사를 할 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바리세인에 들어가서도 식사를 하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이 바리세인의 요청에 대해서 뭐예요? 허락하시고 이 바리세인과도 뭡니까? 침해한 유대감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잘한 삿개오 이야기 예수님이 부자를 싫어했는가? 답은 알겠죠?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경고했습니다 왜요? 부자는 그만큼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유함이 가져오는 또 부자 부유함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오히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또 가난하게 만들고 그런 것에 책망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삿개오의 집에 머물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 집에 머물겠다 할 때는 아무한테나 가서 머물겠다 하지 않겠죠 그건 뭐냐면 삿개오와 너와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는 의미죠 그럼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특정한 가난한 사람들 뭐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에게 친구만 대줄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 별로 안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뭐예요? 친구가 되어주시다는 거예요 부자나 바리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계층과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묵상 요구학원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글을 읽다가 아메리카 어떤 연구 보고서를 봤는데 1985년에 미국 통계입니다 믿음만한 친구가 평균 3명이었는데 2004년에 오니까 한 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24%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명은 친구가 없다고 말했고 믿을만한 친구는 두 명이다 지금 이제 한 10년이 더 지났거든요 몇 명까지 이제 줄어내지는 없는데 근데 갈수록 뭐예요? 사람들이 친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요즘은 더 개인주화 됐으니까 더 없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과 그 사람의 어떤 지위나 직업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우리가 평균 없이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는가 예수님은 기본적으로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로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도 우리 가운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질상 좀 안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좀 힘들어하는 관계 있죠 이런 종류의 사람은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또 다 기질상에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어서 우리가 다 똑같이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걸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 좀 질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 일곱 개 살펴봤습니다 일곱 개 지금 일곱 개를 쭉 살펴보니까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이름에 각각 나름대로의 메시지가 있고 그 용어를 썼을 때는 그냥 쓴 게 아니고 그 문맥에서 다 그 용어 예수님의 이름을 썼을 때는 나름대로 그 본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시각을 훈련한 차원에서 오늘 강의를 했던 거고 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좀 일곱 개 쭉 살펴보면 약간씩 강조점은 다르지만 전체적 흐르보는 맥락에 중요한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통적으로 흐르는 예수님의 이름이 다 다르지만 그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공통적인 맥은 중요한 공통된 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이 맥락에 있어서 기본적인 맥락은 다 이름이 약간씩은 약간씩 차이점의 강조점이 있지만 그럼 공통된 맥락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말고도 인자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인자는 사실 제가 넣었다가 양이 너무 많아서 뺐습니다 맞는데 나중에 여러분 인자나 다일세 자손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구주 이런 표현도 다 있거든요 이게 다 하나마다 메시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을 때 그런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그 본문을 좀 보시면서 그 단어를 하나씩 생각하면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묵상하고 또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사람의 이름들은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본문을 보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찾아보시면 또 새롭게 보금설이 있는 그런 재미들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깊은 의미들과 풍요함들을 다 맛본 게 아니고 아주 조금 우리가 맛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예수님이 담기신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기신 그 놀라운 진리와 그 은혜들을 우리가 더 깊이 맛보고 그래서 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고 또 예수님을 더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 열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삶의 자취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이 강에 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그런 삶의 열매가 풍성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좀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